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청춘 무역관 오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행사꾼 때문에 저희는 모두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요. 그럼 저랑 같이 활동을 위해서 무역관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고고고! 저희 무역관 이과장님 계시네요. 잠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코트라 청춘 무역관 이영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 관련해서 주 담당자신데 행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 씨는 중국의 자동차 도시로 굴려오는데요. 청춘 씨에는 중국 디지처의 권사가 소재했고, 디지처의 경우는 작년도에 자동차의 권사 판매량이 320만 대 정도에 달합니다. 오늘은 청춘 씨 샹그릴라 호텔에서 자동차 빌라의 한중 미래산업 자동차 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업체는 약 21개사가 되고요. 바이어는 완성사업체와 1차, 2차 벤더를 포함해서 총 30개 사 정도가 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포럼 1시간 지나는 할 예정이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현장 1대1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장의 약 60여 건의 1대1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행사 당일이라서 여러 가지 리허설이나 준비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 바쁜데요.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기 저희 무역관 김동민 대리님이 계시네요. 뭐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민!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트라 청춘관 김동민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본 행사 관련해서 김동민 씨는 지금 뭘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근본 행사에 참여하게 된 국내 기업 피고 공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입장 명찰을 확인하고 잠시 5.1층 러비에서 저희 국내 기업 출장 날 분들 대기하고 대기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기는 지금 행사 장례입니다. 보시면 앞에 부분은 포럼이고 뒤에 부분은 상담장입니다. 어, 저기 왕설 대리님이 계시네요.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설 씨! 잠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트라 청춘관과 원장님입니다. 지금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행사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오늘 주요, 예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본 행사 관련해서 화이팅 하십시다. 네, 화이팅! 네. 오늘 회장님 계십니다. 회장님! 회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행사 준비 중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네, 될!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왜? 왜? 관장님, 금방 행사가 끝났는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고, 또 기업체들이 열심히 상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수고도 있지만 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창춘 무역관의 첫 행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끝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이 기쁨을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춘 무역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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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